나름이 이끄러워 예아 박스보이 옆으로 와 I'm ready to go 예아 뻣뻣하면 승리며 자기는 잘못 없 떼판복단 레파토리는 자파들만의 침대 전라도 목포 땅을 샀어 진압쇼 매입하고 나서 바뀌어 문화재로 문화재로 판사로 불러 재판은 거래점에도 문화재로 문화재로 부끄러웜 앞서 5,6,10 땐 거절어 동남아로 취업 안되면 동남아로 진짜로 경고문제이 딸러일이니 제대로 된건 없어 알바달이 나라고 없어 잡...